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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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. 엄마. 왜 그랬어, 왜? 왜 그러게 도둑질을 했어? 엄마, 나 무서워. 엄마, 원래 가서 다 돌려줘. 잘못했어, 원장님. 나 좀 살려줘, 엄마. 엄마. 우리 데려가는 분이 없어요. 원장님, 우리 데려가지 말아주세요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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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아니, 아니야. 이상한 꿈을 꿨어? 아니, 무슨 꿈을 꿨길래? 어머, 이 시금 땅 뭐야? 어휴, 괜찮아. 나만 괜찮으면, 엄마 괜찮아. 엄마. 엄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. 병원에 좀 가봐, 어? 나 좀 나갔다 올게. 야, 또 그 놈 만나러 가는 거지? 어? 너 이제 정신 차려. 어, 엄마.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. 엄마는 병원에나 한번 다녀와. 나 다녀올게. 우리 사라가 이렇게 된 거.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된 거. 이거 다 나 때문에.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사라가 이렇게 된 거야. 내가 죽겠네. 그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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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재라도.. 인재라도.. 내 짓은 다 씻어내자.. 인재라도.. 네 저만 다 씻어내자.. 이제.. 이제.. 네, 일 악몽이 싣어지면서 사느니 우리 이거 팔자 팔아 아무래도 내가 4명의 몰을 쌀 것 같아 우리 살아가게까지 멍지게 되고 여보, 인사드려 우리 가게 주인 분이셔 안녕하세요 네, 네, 네 들어가시죠 아니요 차 안전인데 아니요, 들어가세요 올려보세요 갑자기 총알처럼 뭣담시 뛰쳐나거나 했더니 저 여자 때문이었구만 네 첫사랑 순회 씨 닮았다고 갑자기 보고 싶었던 거야? 아니, 몇 달 사이에 저 여자 어째 얼굴이 저렇게나 변한겨? 아이고, 그러네 어디가 아픈가? 아이고, 오늘 보니까 아니요, 아니요 우리 술에 씩 하나도 안 닮았구만 그리워? 네 AC 네 раш 아버지